In place of In place of 뭐뭐 대신해라고 하는 수거네요 이제 그런 장소에 있는 오빠를 대신해서 내가 그쪽에 있는 것을 정한다 이런 장면을 연상하십시오 항상 강조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글자를 읽으면서 그걸로 머릿속으로 아니면 쓰면서 이렇게 읽히려고 하지 마세요 장면이에요 장면 왜 그걸 몰라요 마음속으로 이미저리와 심상화를 하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 있는 오빠 대신에 내가 가고 있다 오빠 대신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정한다 이 장면을 느끼시라고요 이제 장소에 있는 오빠 대신에 내가 정한다 뭐라고? In place of 대신에 분명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